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유한탄 정권 압구정본부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주일은 참 힘들었습니다. 기대를 하면은 무너지고 기대하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독야청청 군계 일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또다시 오늘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정말 참 부럽습니다.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6년부터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탐방을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5년 뒤에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전일에도 우리가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저는 한번 안 믿었던 회사가 만들어졌으니 그러면 이번에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회사는 수직 계열화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원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가 가질 수 있는 고집적인 문제점들이 원재료들은 올려서 그거에 대한 가격은 올랐는데 판가의 정가를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직 계열화와 폐배터리 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10%가 되고 향후에는 15%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HN의 지분 수합을 통해서 대주주가 에코프로를 더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됐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의 지분을 31% 소유하게 되면서 계열화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사실은 지분 가치를 국내 평균 50% 지주사 할인을 하더라도 자회사 가치 같은 걸 감안하면 3.7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비싸지 않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좀 더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LFP 계열의 배터리 통한다고 했죠.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NXM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했다는데 망간을 원지로가 싸거든요. 코발트가 한 6만 불 정도 하면 니켈은 2만 불 정도예요, 톤당. 근데 망간은 더 저렴하죠. 그러면 코발트를 0으로 만들어버리고 망간 비중을 높이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LFP랑도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도 기술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니켈도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로 슈퍼카에 들어갈 수 있는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까지 다 계열해서 만든다는 부분은 결국 원재료는 계속 낮춰주고 수직 계열화 통해서 그리고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 대응을 해주고 해외에 매년 지금 있는 케파만큼 증설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7.7만 톤인데 매년 그 정도씩 증설을 5년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 동작을 굉장히 잘 그려줬어요. 결과적으로 5년 뒤에 매출을 에코프로 비엠만 보더라도 약 5조 계열사로 보게 되면 15조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15%면 7,500억이 넘어가죠. 에코프로 비엠만 보더라도. 그러니 시장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종목들은 다수로 해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다 보니 되는 종목들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쏠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래서 최근 많이 급등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개인 대주주상 매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걸 버리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2차전지 종목들이 대장주의 자리를 쉽게 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최근 시장의 주도주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종목분들이 바로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좀 쉬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오르고 있어요. 하이브 여전히 급등하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메타버스 종목도 다시 오름지인데 이들 종목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한국에서 연관시킬 수 있는 회사 엔비디아는 회사는 지피뉴를 만들죠. 그러니까 병렬 계산을 통해서 단순 수직화된 계살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의미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이런 메타버스 그다음에 코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 지피뉴가 필요하고 거의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결국 상징성을 가지는 종목들만 국내에서도 오르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았었고 게임도 올랐었고 엔터도 올랐었고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은 몇 개의 종목들로 압축이 돼가고 있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많이들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에코프로 쪽으로만 압축이 돼가고 있고 시장은 똑같은 관점인데 결국은 한국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를 반영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인데 그럼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압축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고 또 게임 중에서는 최근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는 오늘의 저정이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다수의 대장성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평선과 이격을 줄인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서 찾아뵙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웰세트 커브는 심해집니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다 팔고 현대차 다 팔고 네이버 다 팔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페이스북 다 바꿔 타야 됩니까? 장기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다고요?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는 1등과 2등의 사이인 스포츠 게임 보시면 아시죠? 가치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한국은 중간제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싸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한된 유동성 환경에서 돈이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긴 시간을 뒀을 때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단 수금만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어제도 보시면 전일도 4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인들은 순매도였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계속 불리한 상황이죠.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돈을 줄여가는 과정이며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달러가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시아, 특히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 쪽에 돈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으로서는 많이 빠졌다. 그래서 올린다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수 전문가들이 종목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쉽게 원자력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미국에 팔 때는 오히려 가격 압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 상황. 이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 원자력 가격이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유가가 이틀 정도 차트상으로 보면 은봉이 나왔어요. 어쨌든 러시아와 오펙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촉구된 부분들이 있고 미국 채도 결국에는 FMC하고 나서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달러만 조금만 약해진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서 반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상승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할 뿐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런 기조적인 부분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그래도 비철금속은 좀 빠졌거든요. 유가가 좀 따라서 빠져주면 인플레 부분에서 좀 시각이 완화가 되면 지금 빠져있는 대형주들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래도 좀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맞다고 하셔서 저희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망할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미국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한국도 없는 건 아니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뿐인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위메이드 다음에 이어진 바통을 받은 것 같은데 5등 개발사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그런데 실적 보호 매매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하냐면 카카오 그룹은 가상화폭 거래소의 두나무 지분도 가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 기반의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할 수 있는 코인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파생된 토큰 중에서의 보라토큰도 자회사 통해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다난이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 페이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수직 계열화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를 대변해서 좀 대표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고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다수의 게임들을 NFT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미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에서 스포츠, 예를 들어서 게임, 메타포즈, 예를 들어서 골프도 좀 예약 어렵죠. 그 티타임 같은 걸 NFT화 시켜서 상품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애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수급적인 이슈로 봤을 때 다음 주 12일 정도의 MSI 종목 선정이 있고 또 월말에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패시브 자금이. 그렇다면 대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갔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유망주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장 잘 지켜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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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